눈앞에 앞선 풍경 포근하픈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려서 인사를 넘어요 원인 정해지면 떠나가서 가볍게 모아둔 어때 외투를 걸치고서 앞으로 발을 맞춰보낸 우리들 내 몸의 발을 맞선 향해 불이 끈 끈다면 확인해봐 물구를 두들어간 어제 아직은 어색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죠 급할 것 있나요 둘이 천천히 흰담을 날아가서 밥을 먹어요 아기타 아기타 드라마 한 번 볼까요? 원 찍자! 원! 아직은 어색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죠 이대로 안녕하니 명해주 이렇게 가득해도 밤을 먹으면 왜 그리 부러지겠나 바라봐요 아직 내가 있으지 않아 꿈을 꾼 것 같다 그 다음 말이 나를 누가 해요 비교와요 시간이 지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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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하여 왜 이딴 바람이 아는 바게 아는 바게 아는 바람이 아멘 망가